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기능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노트 앱인 삼성 노트의 인공지능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노트 앱은 유료에 못지않은 기능을 제공하면서 비용 추가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에 특화된 앱이죠. 삼성 노트 실행하겠습니다. 펜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S24 울트라 기종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울트라가 아닌 기종인 분들은 이런 S펜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종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삼성 노트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여러가지 문서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나만 나와 있죠. 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노트 작성 버튼이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펜 기능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모드로 바뀌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그릴 수 있는 필기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필기 모드는 내가 직접 화면에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그림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노트에서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펜을 터치하지 않고 근처에 가져가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성한 문서가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지우개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형광펜 모드를 이용을 하면 형광펜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미 쓰여진 글씨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캔받은 문서가 있을 경우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텍스트가 그대로 비치는 형광펜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문서 지워볼게요. 터치하고 체크가 되면 아래쪽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PDF를 열어서 직접 필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노트를 하나 연 다음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 스캔, PDF, 카메라라고 나오죠. 직접 찍은 사진을 바로 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스캔을 받거나 이미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PDF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 다음 그림판에서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터치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문서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직접 펜으로 체크하거나 확대를 해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는 형광펜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죠. 종이 문서에 바로 쓰듯이 이 삼성 노트에서 직접 쓸 수가 있겠죠. 필요 없으면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져온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노트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키보드 모양을 눌러서 텍스트 입력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던 버튼이 하나 나오죠. 인공지능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버튼을 이용해서 삼성 노트에 쓰여진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릅니다. 갤럭시 S24에서 이렇게 별이 3개 있는 버튼이 나오면 무조건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자동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4가지 기능이 나오죠. 자동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제대로 된 서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요약은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오탈자 수정은 인공지능이 이 내용에 대한 오탈자나 탈자를 전부 수정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내용을 쓰고 전부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번역 기능도 제공이 되겠죠. 우선 자동서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인공지능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동서식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 회의 노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제목 및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서식으로 만들어주죠. 간단하죠. 기술의 발전과 적용, 기술의 발전 속도, 그 다음에 앞쪽에 강조 표시 들어가고요. 소제목 나오고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이거 한번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식으로 만들 때 하나씩 전부 조절을 하고 엔터 넘기고 복잡하게 이용하는데 누구나 간편하게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서식을 만들게 되면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종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아래쪽에 보시면 점들이 여러 개 보이죠. 한번 넘겨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컬러를 적용해서 이렇게 서식을 작성을 해줬고요. 또 한번 넘기면 이번에는 앞서와는 약간 달라졌죠. 앞서는 기술의 발전과 적응이라는 제목이 있고 소제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은 기술의 발전 속도, 양자 컴퓨터 실현, 새로운 기술과 개념의 탄생, 짧은 내용으로 묶어서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넘겨볼까요? 이번에는 박스를 쳐줬고요. 또 넘겨보면 중앙으로 정렬을 해서 만들어주죠. 대단하죠? 일단 이 내용들에서 어떤 것이 주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인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글 같은 거 쓰실 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경우 일일이 정리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주시면 인공지능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손안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덮어쓰기 선택하시면 이 내용들을 덮어쓰주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에 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거나 또는 현재 페이지 앞쪽으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냥 아래로 쓸어내리시면 원래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자동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회의 노트를 선택해 볼게요. 회의 노트 합니다. 그러면 회의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죠. 지금은 따로 발언자가 분류가 돼 있지 않지만 발언자가 분류가 돼 있을 경우 회의 록같이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텍스트만 쓰여 있으니까 똑같이 나오게 돼요.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약을 들어가 볼게요. 요약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죠. 두 가지 주제로 묶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원래 텍스트 내용은 더 길지만 요약을 통해서 주제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복사하거나 덮어 쓰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요약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한 요약과 좀 더 세부적인 요약이 있습니다. 그 경우 요약 우측 끝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표준 요약인데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써주는 요약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터치하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요약을 해주게 돼요. 지금 한 문단 정도가 더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요약 기능도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본문 내용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오탈자 수정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에서 문법에 맞지 않은 것이라든지 띄워쓰기 5차 탈자들을 전부 고쳐주게 됩니다. 자 지금 고친 부분들을 이렇게 파란색 줄로 보여주고 있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하실 때는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면 여기는 원본이 나오고요.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면 수정한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100년 동안이 붙어있는데요. 넘기면 100년 동안 떨어져 있고요. 산업혁명 때의 떨어져 있죠. 여기는 산업혁명 때의 붙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띄워쓰기도 전부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5자는 없나 보네요. 보통 긴 텍스트를 쓸 경우에는 내가 쓴 텍스트는 5자나 탈자 띄워쓰기 같은 걸 찾기가 어렵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완벽하게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번역 기능이네요. 번역 눌러봅니다. 번역 기능 누르시면 현재 한국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번역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고요. 여기는 영어를 누르시고요. 일본어로 바꿔주시면 번역 버튼 누르면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의 언어로 번역을 할 경우 여기 있는 번역 언어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언어 추가 누르신 다음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언어는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만약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미리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평상시에 자주 쓰는 언어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도록 하세요. 지금은 본문 내용을 번역을 했는데요. 앞서 인공지능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자동서식으로 만든 내용도 번역이 됩니다. 자동서식 누른 다음 제목 및 글머리 기호 하시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덮어쓰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번역이 되겠죠. 영어로 해볼까요. 번역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약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삼성 노트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써본 인공지능 기능 중에서 가장 활용도 높고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